러모에 태워다. 애들 관 هنا. 아 тер mél게 때 만나서 도전하네. iem sexy. galera 잠시만요. 야 여러분이 당국 Yuya 섬이 появ gedaan. 아 pipelines 행동평이가 전신운동이잖아요 체력단련의 최고예요 근데 말실수를 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 예세가 제 gast 알겠어 알겠어 해갖고 그만 말해줘 그랬어 알겠어 그만 말해줘 알았으니까 그만하라 누나는 모습이 변치 않네 변치 않아 알겠어 그만 말하라 알았다 친구한테도 지적 받고 싶지 않은데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네가 뭔데? 나 잘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? 맨날 싸워요 누굽니까? 아하 마음껏 얘기해보세요 며칠 전에 형아랑 저랑 아빠랑 어떤 촬영을 했는데요 그 PD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줘요? 했는데 제가 아니요? 아빠는 엄마가 맨날 있어요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저를 째려봤어요 아니 제가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 잘못했어요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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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이 형아가 저보다 더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믿음이 형아는 뭐 잘못했어요? 또 PD 아저씨가 형한테 아빠가 집에서 잘 놀아줘요? 했는데 형아가 아니요 아빠랑 집에서 맨날 운동만 하고 운동 안 할 때는 딥이 자세요 딥이 자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믿음은 딥이 잔다고 그랬어요? 그런데 제가 딥이 잔다고 말하니까 네 PD 아저씨랑 작가 누나 얼굴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이 아닌구나 싶어서 딥이 지금 오세요 라고 딥이 지금 오세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어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진짜 창피하고 진짜 내가 빨리 실수했거나 깨달았어요 그렇죠 실수한 거예요 중학교, 초등학교나 되고 가면 친구들끼리 뭐하노? 딥이 잔다 네 이러는 거지 아빠, 아빠 뭐하니? 딥이 주무세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아직까지 사투리를 못 고쳐서 부산 사투리를 하는데 또 거기다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은 좀 환한 듯하고 언양이 좀 세죠 세면요 환한 듯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세해서 욕같이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마트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제 옆에서 뭉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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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나한테 계속 멍청이라고 하네 뭉티 뭉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뭉티 뭉치 꾸러미 뭐 이런 뭉텅이로 살아 그러니까요 뭉티 굉장히 멍청이라던지 알고 자기가 이거 열등감 있어 그래 매실에서 다 가슴이 나면 공기 안 하시니까 밖에 나가지고 문티 문티 그러니까 다 보고 또 그래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제가 알고 있는 사투리에 우리 번호빵 친구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맞춰주세요 달구 새끼 달구 새끼가 무슨 티인지 아는 사람 은서 은서 강아지 아니에요? 강아지 아니에요? 강아지 아니에요? 아닌데 달구 새끼 아는 사람 성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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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달달한 새끼 달달한 새끼 달달한 새끼 저 소리가 좋았어요 저 소리가 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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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애 아니에요 은유리는 은유리 다람쥐 새끼요 아니야 마음이 마음이가 얘기해 봐 병아리 그래 병아리 병아리 새끼 달개 새끼를 달구 새끼라는 거예요 달개 새끼 네 여러분들 저 새끼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앞에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 강아지 새끼 그러면 안 되고 새끼 병아리 이렇게 해야지 새끼를 뒤에다 붙이면 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쓰 업? 누구예요? 현서곤은 말실수 한 적이 없어요? 네 어? 아니 현서곤 말실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? 왜 없을까요? 근데요 말실수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설마 빼고요 한번